됐어요? 하나짜리. 하나짜리. 저거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. 아란치니. 하나짜리. 오케이. 누가 하나짜리 하고 나가자. 지나가는 거예요? 이거 때면 일부러 안 돼 버리구나. 뭐 했어 포장하면서. 왔어. 고향님 왔어. 와. 어? 서비스 드셨어? 사이다 같은데요? uh 저거지 어! 어! 우와 처음 본 파스타다 어! 떨어질 뻔했어 맛이 고급진 맛? 우리 다 파먹는 맛이 아니라 엄마랑 아빠랑 손잡고 가서 파먹는 맛이에요 엄청나지요 엄청나! 와 와 와 와 와 제대로다 찐이다 저거 찐이다 말아서 먹는다 일단 맛은 진짜 고급스럽다 따라라란 따안 따라라란 치즈를 한 움큼 이렇게 잡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돌돌 만 다음에 여러분 뭐 난 치즈 있는 게 120% 맛있어 다음은 너도 아란치니 예스 예스 일단 아란치니 통 모습이 이렇게 생겼어요 치즈풀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맞아요. 이게 약간 고구마 러스도 있고 되게 막 달고 짜고 그런 맛이 날 것 같은데 그런 맛이 아니에요. 다 먹었어요. 클리어 클리어. 아니 너무 크게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. 근데 혼밥 평소에 다들 많이 하세요. 네. 맨날. 근데 저도 혼밥 되게 자주 하는데 원래 처음에는 못 할 것 같은데 계속 하니까 되더라고요. 맞아 맞아. 그리고 혼자서 느끼면서 먹는 거 뭔지 알죠. 맛에 완전히 100% 집중해서 먹는 거. 또 혼자서 먹을 때 그것대로 그것만의 매력이 있어서 좋았는데 이렇게 영상통화하면서 먹는 건 또 처음이다 보니까 장소 확실히 장소는 다른데 같은 공기를 느끼고 있는 느낌. 공기요. 감동. 너무 기분 좋았어요. 하나 둘 셋. 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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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.